초토룡이 보인다 얘가 무슨 초토룡이 보인다 말이 그렇다는 말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안되나요? 얘들아 삶이라는게 있지 20대 때는 위의 사람들이 질투를 하고 시기를 30대 때는 친구들하고 동생들이 질투를 한단다 나는 어릴 때 어리하고 낭만하고 이게 영원할 줄 알았거든 근데 살다보니까 영원한건 없더라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저기 되고 제일 좋은건 가족이야 잘 먹고 잘 사는게 그게 너의 시상이 제일 좋다 알았지? 가족밖에 없지 시바 뭐